자 26번 문제를 봤을 때 제시된 선택지에서 의미하는 수치가 가장 작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럼 제시된 수치가 가장 작은 것을 구하라 했으니까 수치를 다 구해 주셔야 되고 구해야 되는 걸 보니까 비중 증가율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증가율 구하는 공식 한번 적고 시작했습니다 a 대비 b의 증가율은 증감률이라고 해도 되겠죠 공식이 어떻게 됐죠 a 대비니까 a 대비 얼마만큼 증가했는가 하고 유리니까 100분율 곱하기 100 증감률 공식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자 비중을 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검거인원 2022년 상반기에 검거인원 대비 구속인원 검거인원 대비 구속인원의 비중을 구하세요 하니까 4,345분의 602 이게 비중이 되겠고 100분율로 표시하려면 곱하기 100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의 100분율로 표시를 하면 계산만 해주면 13.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번은 13.9%고 자 2번 2020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 대비 2022년 상반기에 발생 건수네요 발생 건수니까 2020년 하반기 발생 건수 증가율을 구하라고 했네요 증가율을 어떻게 구했죠 공식에 넣으면 됩니다 대비 저거니까 자 2020년 하반기 대비니까 3,425분의 4,642에서 3,425를 빼주시고 증가율 100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만 해주시면 35.5%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3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3번 보기 3번 2021년 상반기에 발생 건수 대비 2021년 상반기에 발생 건수 3,368 대비 검거인원 검거인원은 이렇게 되겠네요 비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368분의 3,071 이렇게 되겠네요 비중을 구하라 100분율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곱하기 100 하면 되니까 계산을 해주면 91.2%가 되겠네요 자 4번 2022년 상반기에 발생 건수 대비 2022년 상반기에 발생 건수 대비 구속인원을 구하세요 4번은 이렇게 하면 되니까 4,642분의 602 되겠네요 그러면 100분율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만 해주시면 13.1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각각 구해주시고 가장 작은 것은 13.9, 35.5, 91.2, 13 하니까 4번이 가장 작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